세계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, 대한민국이라고요. 이 시계 년상, 날씨를 중계하지 말고 좀 예보를 하라고, 예보를. 상황실은 기상청의 심장이라는 거. 심장이 누굴 허락받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? 예보는 과학이야. 내 팀에 계속 있고 싶으면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로만 얘기해. 걔가 정말로 뭔가를 시작했다면... 내 말 듣고 있니? 그건 진심일 거고. 저도 진심이 아니면 뭘 허투루 시작하는 편이 아니어서요.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더운 공기를 만나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났다. 자세히 보고 싶어봐.